이 한 문장만 주입시키면 죽었던 중국어도 다 살아납니다.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수혈해드릴 문장은요. 걔는 심지어 수영까지 잘한다니까? 라는 문장입니다. 너무 다른 것도 다 잘하나 봐요. 그죠? 중요한 건 여러분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잘한다 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문장에선 가져갈 게 꽤 많습니다. 자 일단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 걔는 심지어 갑니다. 자 여기에서 타 그는 혹은 그녀는 이게 바로 심지어 라는 뜻이고요. 린 에이 예 라는 게 바로 에이 조차도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린 요용 예 라고 하니까 수영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중요한데 잘 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써 있었어요? 요도 특별하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여러분 여기에서 요 라는 거는 수영하다 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요 뒤에 더 가 붙었으니까 이 더는 이 동작의 정도를 끌고 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도 수영하는 정도가 어떻대요? 특별하오 굉장히 좋대요. 굉장히 잘한다 라는 거겠죠. 네 이렇게 정도를 사용을 해서 잘한다 못한다 표현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와 말 잘한다 쇼어 더 헌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우리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시작 잘하셨어요. 자 그러면은 이번 문장 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영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이왕이면 모든 포인트 다 가져가세요.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. 네 이렇게 말해주세요.